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에헤이 파울 좀 더 빨리 던졌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쩌길 못 넘어가 아 으 으 으 으 으 어 말도 안 돼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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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안 밟히냐 아 진짜 아 아 한번 더 밟고 할걸 아 닿겠는데 아 아 잠깐만 으 말도 안 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여기 넘어가는걸 잘 해야겠네 어차피 방금은 어차피 안된거라 연습수 한번 해봤는데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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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 살짝 낮게 했는데.. 하..너무 낮게 했네? 오케이 알았어요 타이밍을 알겠어 이제 다시 가면 깰 것 같아 나이스 다시 가면 깰 것 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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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가면 깰 것 같아 가측 Craigs Mesopot